안녕하세요 20강 리팩토링 끝 다음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번 섹션에서 다뤘던 것들을 정리해보고 앞으로 다음 섹션들에서는 무엇을 다룰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모든 자바코드를 코틀링 코드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리팩토링을 진행할 때 다음 세 가지 방법을 적절히 사용했죠 첫 번째는 기존 코드를 이제 이름을 바꾸는 방식으로 남겨두고요 그 다음에 에러가 나지 않은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 하나씩 교체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 다음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고 기존 클래스를 한 번에 날리는 방식도 사용했고요 인텔리제의 기능을 활용해서 원래 있던 자바 파일들을 코틀링으로 바꾼 다음 수정해서 교체하는 방법도 활용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해왔던 이유가 여러분들께서 실제 리팩토링 하실 일이 있을 때 적절한 상황에 맞는 방법들을 쓰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구성을 해봤고요 그 다음 이번 섹션에서 다음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코틀링과 JPA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과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코틀링과 스프링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빈 주입은 어떤 식으로 자바와 달라졌는지 어떤 플로그인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노력했고요 그 다음 스프링 애플리케이션에서 코틀링의 언어적 특성을 활용하는 방법이 없이 배웠습니다 확장함수 쓴다거나 옵셔널을 제거한다거나 함수용 프로그래밍에서 조금 더 간결한 처리를 한다거나 그러한 코틀링 언어의 특성을 스프링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섹션부터는 지금까지 리팩토링했던 코틀링 서버 위에 새로운 요구사항을 구현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요구사항들을 구현할 건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구사항은요 책을 등록할 때 분야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기존에는 책 이름만 그냥 등록했죠? 근데 다섯 가지 분야를 등록할 수 있게 해달래요 그 다음 두 번째 기능은 유저 대출 현황을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지금은 사실 유저의 목록만 볼 수 있는데 어떤 유저가 어떤 책을 빌렸고 어떤 유저가 어떤 책을 빌렸었는지 그런 기능들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요구사항은 책 통계 화면입니다 첫 번째 요구사항에서 이제 분야라는 게 추가됐는데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어떤 분야의 책이 몇 권 등록됐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 현재 대출 중인 책이 총 몇 권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 섹션에서는 기술적인 요구사항인데요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프링 데이터 JPA와 앞으로 사용하게 될 JPQL을 완전히 퀄리티 대술로 완전히 리팩토링하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비즈니스적인 요구사항과 한 가지의 기술적인 요구사항을 차례로 구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섹션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이번 강의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